네, 11번 계속하겠습니다. 11번 바이전치사고 다음에 동명사 ing와 being sold, 동명사의 수동 형태 또 나왔죠. 능동수동의 구별이에요. 동명사의 능수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ing, ing, 그 다음에 being pp의 능수동 구조입니다. 뒤에 prepackaged good이라고 하는 s 붙어있는 단어 나왔네요. 굿에다 s 붙이면 뭐예요? 명사로 물건 재화가 되죠. prepackaged니까 먼저 미리 포장해놓은 물건을 판으로써, 즉 목적어가 바로 있으니까 능동의 selling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해보면 그들은 오래된 방식을 대체 시켰는데, serving customers more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미리 포장한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개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서빙해주는 옛날의 방식을 대체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능동의 ing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12번 갑니다. They entered the contest to guess how many soda cans the back of big truck held is held 나와있죠. 우리 hold라는 동사가 잡다란 뜻이고, 무엇을 품다라는 동사인데, 이 녀석의 과거가 held이고 pp도 held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서 held와 is held는 능동의 held, is held는 바로 수동의 is held로 문제를 내게 된 것이죠. 능수동 구조에서 명확하게 능동은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held가 아닌 것 같고, is held는 뒤에 전치사고가 생략될 거나 목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수동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즉 형태만 본 학생들은 전체 해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석에 보면 how many 이하를 추측하는 콘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how many 다음에 보면 many soda cans, how many soda cans, 그 다음에 the back of pick up truck이 나오죠. pick up truck의 뒷부분의 문장의 주어가 되고, how many soda cans는 바로 의문사가 되는 의문사, 주어, 동사의 구조, 즉 간접 의문문입니다. pick up truck의 뒷부분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봉고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 나가면 pick up truck 많이 있죠? pick up truck의 뒷부분입니다. 이거 슬리퍼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뒤에 있는 pick up truck의 뒷부분이 얼마나 많은 소다 캔을, 즉 콜라 캔이나 스프라이트나 판타를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퀘스트입니다. 그런 콘테스트입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지금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소다 cans인지, 뒤에 원래 의문사 자체가 목적어였던 것이죠. 능수동의 구조는 목적어의 유무, 전치사의 유무로 문제를 풀었지만, 해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틀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드가 정답이 되고, 실제 목적어는 뒤에는 없었지만 앞에 있었다. 왜? 해석을 해보니 앞에 있더라. 이런 구조로 시험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지문은 실제로 시험에 등장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틀렸고요. 가장 많이 틀린 이유는 해석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리고 해석한 학생들 중에서도 명확하게 해석하지 못해서 틀린 학생들도 있었으니까, 시험 문제로서는 아주 좋은 문제였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목적어 어디 있었다? 앞에 있었다. 도치가 아니라 의문사, 주호동사로 물어봤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13번 가시죠. The word courage takes an addition of meaning. 용기란 단어는 추가적인 의미를 갖는데, if you kept in mind that, 대절이라는 것을 유념해 두실 땐 말이죠. It is derived from the Latin word core, meaning hurt, 혹은 meant hurt죠. Meaning은 능동, meant는 수동입니다. 능동과 수동의 구별로 문제의 정답은 hurt라는 목적어를 받기 때문에 meaning이란 단어로 고를 수 있는데, 이 문제를 또 다르게 틀린 이유 중에 하나는, meant를 동사로 보는 학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core라고 하는, core라는 단어가, 라틴어로부터 나온 이 단어가 심장이라는 것을 의미했다는 건 누구나 알았어요. 근데 이 자리가 동사가 아니냐라고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뭐였냐면, from 전치사구가 여기까지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시에 100% 동사, is the derived라는 동사가 여기 살아있었다는 점. 그래서 이 녀석의 진짜 전치사구는 from the Latin word core, meaning hurt까지였다는 점이었죠. 자,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어렵기도 한 문제를 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만날 문제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말고 차근차근 보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특히 그냥 문제니까 풀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강의를 좀 멈추시고요. 시간을 5분이 됐건 10분이 됐건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아래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채점하시고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다 맞은 친구들은 지금 채점을 하고서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발췌해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공부를 하실 때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3번까지 봤고요. 다음 질문으로 바로 또 갈게요. 14번입니다. Examine your thought and you will find them wholly to occupy occupied with the past or the future입니다. 이 문장 구조는 마치 능동수동의 구조일 수도 있고 동사인가 투부정사인가를 물어보는 구조일 수도 있는데 뒤에 위드 전치사고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occupied의 수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Occupy는 동사를 무슨 뜻이죠? 점유하다 차지하다죠? 점유를 하려면 차지하려면 당연히 뒤에 목적어가 필요할 겁니다. 뒤에 목적어 없어요. 위드 전치사고 occupied 되어지는 것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find라는 동사가 뒤에 them이라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pp를 쓰거나 ing를 쓰는 것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저 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거 allow, enable, encourage 같은 O형식 동사들이 투부정사를 받는 것이니까 안 들어가는 게 맞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15번 갑니다. 그 다음 15번은 여기에 a와 a를 선생님이 대문자로 썼고요. 콤마까지 이렇게 보라색으로 썼어요. 생명이 아닌 한 보라색 계속 등장하고 있죠? 보라색 뭐였어요? 부사. 부사. 근데 왜 a를 대문자로 썼죠? 영어에서 asking이 출발할 수 있지만 ask으로 출발할 수 없다. 쟨 누구니까. 그렇죠? 분사구문. 분사구문은 누구? 네. 주어 찾아야죠. 분사구문이 부사라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 데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전체 문장의 주어. 그럼 이 앞에다 복붙해서 이 앞에다 붙여주어야죠. copy and paste 붙여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물어봐줬는지 asking 물어봤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물어봤다. 능동의 asking이라면 어떤 게 필요해? 뒤에 목적. 있어요? To recall. 요청하기를 물어봤을까? 근데 물어봐진 게 맞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사고도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해석을 해봤죠. To recall what they had read. 그들이 과거에 읽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회상해보라고. 한 번 떠올려보라고 요청하면서. ing. 요청되어지면서 수동. 그들은 기억했다. 잘 생각해봐요. 누군가가 야 너 뭐였니? 너 아는 게 뭐였는지? 라고 물어보면 기억해야죠. 내가 막 야 내가 너 뭐 읽었는지 기억해봐. 라고 물어보면서 내가 기억한다. 웃기잖아. 그러니까 아마 또 앞에 있는 정답이 asked가 돼서 뒤에 있는 주어. 아마 학생들 좀 되겠죠. 그런 학생들은 자기가 읽었었던 말을 어떤 내용인지를 남이 물어보니까 그들이 기억을 하는 거죠. The description has been more positive. 실제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설명, 기술되어 있는 거. description, 설명을 더 잘 기억해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문제는 능수동인데 특히나 분사구문. 분사구문에서의 능수동에서 뒤에 주어를 찾아서 수동으로 정답을 골라봤습니다. 15번까지 진행해봤고요. 다음 16번 나옵니다. It's true that a question is dealt with 혹은 dealing with very personal issues. But I have found that in general, no matter how, touch the question, if a person is telling the truth, his or her manner will not change significantly or abruptly. 문장 나왔습니다. 이 문제의 16번은 능동과 수동의 구별일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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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잘랐냐면 It's true that 이라고 하는 가주어 나오고 진주어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but 이라는 녀석은 접속사로 명확하죠. 콤마까지 적어줬어요. 확인사살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럼 이 중간의 문장 여기 that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동사가 필요한 것이죠. with 전치사가 있긴 합니다. with very personal issue. deal 이라는 단어는 deal with라는 전치사가 붙어있는 deal with는 뭐뭐를 다루다 라고 해석이 되는 동사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the questions, 질문들은 매우 개인적인 이슈들을 다룬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구가 나왔지만 능동, 수동에서 수동을 골라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사 자리를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능수동 구조에서 전치사가 나오면 수동을 골라라 라고 하는 식으로 수동태를 골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다루는 거예요. 한 단어. 즉 이렇게 deal with 얘가 하나의 동사였음을 알려주는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구조의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와 있는 but I have found that 이런 식으로 새로운 문장이 출발하고 그 안에 주호동사 나오고 주호동사 나오는 것들을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는 것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deal with로 고르셨으면 되고요. 수동으로 고르셨잖아요. 다시 고르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를 모르시면 나중에는 또 틀려버릴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봤고 17번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워낙에 많이 틀린 문제라서 제가 해설을 하면서 떨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틀렸을까요? 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자, 전 쫄지 않겠습니다. 문장의 해석을 해보면 placed란 동사가 were placed, placed가 돼서 placed 기본으로 뭐예요? 무엇무엇을 놓다 라고 하는 타동사가 되죠. 그러면 타동사의 placed는 능동 그 다음에 were placed는 당연히 수동이 될 텐데 능동과 수동에 구별해서 주어를 찾아야 될 거고 목적어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형태주의자들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형태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보고 possible technical solutions 딱 보고 목적어다 그러면서 placed를 고르게 되겠죠. 그래서 틀려 갖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야. placed를 골랐는데 약간 찜찜해. 당신들 지금 찜찜하잖아. 왜 찜찜하냐면 주어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얘인가 했더니 얘가 나한테 말을 걸고 있지. 야, 나는 전치사여. 전치사라고요? 네. 그럼 뒤에 목적어를 받아야 되잖아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on which는 한 덩어리로 묶여 버리는 구조가 되죠. 위치는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는 격과 선행사를 갖고 위치는 사람과 사물 중에서 어떤 걸 선행사를 받는다? 누구예요? 사물. 사물이지. 그럼 엔지니어 공대생이니까 엔지니어들은 사물이야? 아니지. 사물이 아니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치의 선행사는 엔지니어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누가 될 수 있느냐? 짜자자자. 테크놀로지 셰프가 바로 선행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술 선반입니다. 이 자료가 원래 들어갑니다. 그럼 기술 선반에 나왔는데 이 녀석의 동사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placed. 그럼 world placed? 그러면 수동인가? 그럼 뒤에 전치사가 없는데?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노타라는 동사니까 동사의 노타라는 뜻은 무언가가 놓여지잖아요. 그런 어떤 대상이 나와야 되고 사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물은 바로 뒤에 있는 possible technical solutions. 바로 가능한 기술적 해결책들. 이 녀석이 문장의 주어였던 것이죠. 가능한 기술적인 해결책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 바로 기술 선반 위에 말이죠.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왜? 근데 솔루션 뒤에 보면 뒤에 대수로 또 끝나지도 않았어. 다른 팀들이 might use in the future. 미래에 쓸런지 모르는 해결책이에요. 라면서 주어가 엄청 길어. 그래서 이런 결론이 일으켰죠. 아 주어가 길어서 뒤로 갔구나. 무슨 치? 도치가 발생했구나.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도치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를 물어본 의도는 관계대명사와 능동수동 주호동사 찾기 전체 해석하기입니다. 제가 일부러 처음 문장부터 해석 안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이 문제를 틀려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오류를 먼저 짚어드리는 단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제가 너무 사악한가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어떻게 접근해라? 정확하게 해석에 기반을 두십시오. 해석에 기반을 두고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언 위치를 딱 보고 묶었잖아요. 다 맞았어요. 언 위치를 보고 물어봤잖아요. 잘 몰랐죠? 그러면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혹은 주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봤잖아요. 이 문제를 풀 자격이 없었습니다. 틀리셨으면 왜 틀렸는지 구문독해 제대로 해보셔야 됩니다. 자, 주어가 길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처음부터 해석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첫 줄. 한 회사가 만들어봤어요. What it called attack is a shelf. 그 회사가 기술 선반이라고 부르는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일련의 아주 적은 그룹의 엔지니어에 의해서 만든 바로 그 셀프인데요. 이제 보이죠? 콤마 콤마였네. 버려도 되겠네. 어무이치. 근데 그 셀프 위에는 뭐가 있었다? 놓여졌던 거죠. 뭐가 놓여졌냐면 가능한 기술적 해결책들인데 다른 팀들이 미래에 쓸런지 모르는 수많은 가능한 기술적 해결책들이 놓여져 있었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선반을 만들어 봤다가 되는 것이죠. 배경을 좀 설명해 주자면 어떤 회사가 기술을 만들어 본 거예요. 기술을 만들었는데 당장은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폐기하지 않고 어디에다 선반 위에다 올려 놓는 거죠. 기술 선반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면 돼. 게임은 이게 재밌어. 아니면 터치스크린을 어떻게 빨리 만드는 법 혹은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른 팀들이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쓰는데 아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근데 우리 팀의 어느 우리 회사의 어느 팀은 이걸 해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팀이 그걸 찾아본다는 겁니다. 어? A팀이 옛날에 과거에 이거 만드는 데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구나. 갖다 쓰면 굳이 두 번 세 번 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좋아지니까 그런 테크놀로지 쉐이프라고 하는 이게 뭐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실제로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봤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가장 많이 틀린 설명이라서 길게 해봤습니다. 17번 문제 on which 정답은 were placed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여기까지는 했고요. 18번부터 또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의 콧마를 보고 느낌이 오시나요? 네 능동 수동 목적어 정답은 dividing 분사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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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사구문의 앞에 있는 주어는 누구냐면 other teams 입니다. 다른 컴퍼니가 죄송해요. the other company가 그 부분들을 문제를 나눴다. 말 맞지 않아요? 회사가 문제를 나눴다. 괜찮죠? 봤을 때 능동 인정? 19번 You'll get a great feeling 느낌 느낌 노운 수동 노잉 능동 자 그럼 뭐가 필요하다? 노운이라면 정치사구 노잉이라면 능동 뒤에 누가 있어요? You are helping support the formation of the future leader in the profession 인 것이죠. 그래서 도와주고 있는데 서포트하는 것들 미래 리더를 형성하는 것을 서포트하기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아는 느낌 그래서 뒤에 있는 걸 목적어 능동 노잉이 되는 거죠. 전치사구 없고요. 만약에 얘를 목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없어요. 그럼 접속사가 없다는 얘기는 문장이 비문입니다. 그래서 명사절 대절이 생략됐고 그것은 노잉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를 이끄는 절 명사절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0번 문장은 맨 마지막에 있는 물음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물어봤어요. 그럼 물어봤다는 얘기는 의문사가 필요하겠죠. How 동사 Might 동사 Music's ability 음악의 능력 To influence driving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의 능력이 우리는 뭘 필요로 해요? 동사를 필요로 하죠. 보면 Explain 설명하다 Be explained 설명되어진다 물어봤어요. 목적어 있어요. How죠? 이건 목적어 아니네요. 그래서 설명되어진다 Be explained 수동태로 골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이랑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이 문제만 틀렸다고 해서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만약에 이거 틀렸는데 개념이 없다. 그럼 앞에 있는 거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념 다시 잡으셔야 돼요. 21번 갑니다. These fierce radicals built 혹은 building into life 아이고 뭐하러 풀어요? built 정답 맞죠? 전시사구 into life 전시사구죠. 22번 The substance helps us suppress details surrounding 능동 surrounded 수동이자 능수동에 구별해서 뒤에 the object 목적어 있어요. 뭐 필요합니까? 능동이자 surrounding이죠. 그 물체 주변을 감싸고 있는 디테일을 억누르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능동에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surrounding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죠. 23번 대문자 2로 출발 대문자 2로 출발 그리고 콤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분사구문이구나. 분사구문의 주어를 찾아라. 뒷문장의 주어 chocolate chocolate chocolate이 즐길까요? chocolate이 즐겨질까요? 정답은 enjoyed 근거는 all of the world 이게 참 부사인지 목적어인지 헷갈릴 수 있긴 한데요. 생각해 봅시다. 인간적으로 초콜릿이 입에 들어가서 개가 막 즐기겠니? 아니죠. 향유되어진다. 즐겨진다. 사람들이 사랑한다. 이런 개념의 enjoyed all of the world 전세계 방방곡곡에서 초콜릿이 사랑받으면서 초콜릿은 아마도 계속해서 엄청 미래에도 인기가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석한 구조 그러면 정답이 enjoyed 수동으로 골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24 25번입니다. gm푸드의 이슈가 나왔어요. 아 우리 계속 했던 거 개념 나왔어요. 컨퓨즈 헷갈려요. 컨퓨즈들 헷갈려요. 수동이에요. 전치사에요. 해석 하나도 안 하셨군요. 네 자 봅시다. 컨퓨즈는 동사로 헷갈리는 거예요. 혼동스러운 거죠. 감정입니다. 자 주어가 누구? 감정의 원인 감정을 느끼는 주체 누구냐 이거죠. gm푸드 이슈. gm푸드가 뭐예요? general motors? no genetically modified food. 뭐죠? 유전자 변형식품. 중요한 건 유전자 변형식품의 이슈야.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이슈. 그럼 걔가 뭐예요?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니까. 누구지? 원인 감정의 원인이죠. at the moment라는 거는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는 부사였던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치사고는 부사니까 랜덤하다고. 어디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라고 하는 녀석에 집중하지 말고 해석을 했을 때 gm푸드의 이슈는 뭐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원인이다. 정답은 confusing 인 것이죠. 왜? 왜 왜 왜? 제가 원인 이니까. 만약에 gm푸드를 다루는 사람이 헷갈려 한다. 그러면 is confused. 내가 헷갈려. 연구를 하는데 researchers were confused. that's right. research was confusing. that was also right. 왜죠? 연구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식으로 confusing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May the large cities have a very tall building. 많은 큰 도시들은 매우 키가 큰 건물들을 갖고 있어요. called calling. 얘는 능동 얘는 수동. skyscraper. 마천루라고 하는 큰 건물. 엄청. 하늘을 긁는다는 게 마천루예요. 하늘을 긁을 것처럼 저기 쏟아져 있는 큰 건물 있잖아요. skyscraper. 얘를 목적으로 볼까? 아니면 수동이라고 볼까? 톨빌딩이 부릅니다. skyscraper. 이상하죠? 큰 건물이 마천루라고 부르는 게 아니지. 능동이라면 뒤에 있는 걸 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답은 called. 왜냐하면 called 이란 동사의 특징이 뭐예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받는 O형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 과정에서 목적어 앞으로 간 겁니다. 왜? 동사의 일이 수동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럴 경우 목적격 보호만 살아남아 있죠? 그게 바로 skyscraper. 바로 이 마천루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천루라 불리우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세요. 수동으로 빈번하게 쓰여지는 동사입니다. 바로 call 부르는 동사 name 이름 붙이는 동사 label 같은 동사들이죠. 얘들은 뭐뭐라고 불리우는으로 해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능동원의 calling이나 naming이나 labeling 보다는 이런 식으로 labeled called named 등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거는 좀 많이 틀리는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skyscraper이라고 불리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25번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색깔은 인터넷 중 인터넷 중